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귀엽게 묶은 머리, 초롱초롱한 눈, 또래 친구들처럼 드레스를 입고 인형놀이를 좋아하는 누가 봐도 아주 평범하고 귀여운 소녀인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놀랍게도 몇 년 뒤 굵직한 목소리와 넓은 어깨를 가진 듬직한 남성으로 성장합니다. 차마 믿기 어려운 이 기이한 현상은 어느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마을에는 어떤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오름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 살리나스.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급하게 의사를 찾아옵니다. 7살 난 자신의 딸 펠리스타 때문이었는데요. 제 딸이 이상해요. 아이가! 아이가! 사색이 된 채 말을 잇지 못하는 여성. 잠시 후 펠리스타의 상태를 진찰한 의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중요한 신체 부위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어 있던 것인데요. 태어났을 때는 분명 여자였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남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즉시 병원에서는 펠리스타에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남자가 확실하다는 것이었죠. 이날 이후 아이의 몸은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났고 가늘었던 목소리도 점점 굵어졌죠.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여성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부모님은 펠리스타의 이름을 존이로 바꾼 뒤 남자아이로 키웁니다. 수술을 통해 인위적으로 성을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선별이 변하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충격적이게도 이런 일을 겪은 건 펠리스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살리나스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들 중 90명당 1명은 펠리스타와 같은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태어날 때 분명 여자였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신체 구조가 바뀌면서 남자가 된다는 소녀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마을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별이 바뀐 소녀들을 개베도세지라고 불렀는데요. 이는 12살에 생긴 남성의 중요 부위라는 뜻으로 남자가 된 아이들의 대부분이 평균 12살 때부터 근육과 음영이 발달하는 등 외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다면 가까이서 이 현상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얘들은 펠리스타처럼 성별이 바뀐 아이들을 신의 저주를 받은 더러운 전체로 여겼다고 합니다. 악령이 씌었다며 조롱하고 심지어 마주치며 폭행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개베도세지인 걸 숨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도대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개베도세지를 연구하기 위해 살리나스에 방문한 학자들은 그 원인이 유전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아는 수정 8주 이후부터 성별이 겉으로 드러나는데 XY 염색체를 가진 남자아이들은 이 시기에 특정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중요 부위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병으로 인해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그곳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는 여자아이처럼 보이지만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사춘기가 되면 뒤늦게 남성기관이 발달하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개베도세지는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상은 살리나스 마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겪는 아이들은 전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례들이 점점 감소하는 반면 유독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많은 학자들은 그 원인이 이 마을에서 행해지던 하나의 전통 때문이라고 추정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당시 살리나스는 매우 폐쇄적인 마을이라 외부인 유입이 많지 않았기에 근친혼이 아주 흔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괴기한 풍습이 지속되다 보니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유전적인 결함이 생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인지 우연인지 그들이 우려한 것처럼 살리나스에서는 개배도세지들이 많이 태어났고 마치 지역 풍토평처럼 유행하게 된 것이었죠. 더군다나 살리나스는 집에서 출산을 할 정도로 마땅한 의료시설이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이런 충격적인 변화를 겪어야 했던 아이들. 실제로 그들은 또래 다른 아이들과 달리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살리나스에서 태어난 사이퍼는 자신이 개배도세지라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춘기 시절 완전한 남자가 되었지만 부모의 강압으로 인해 억지로 남성 성재고 수술을 받은 후 계속 여자로 살아야 했죠. 그러나 원래부터 남자였던 사이퍼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성인이 된 뒤 다시 남자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개배도세지를 불결하게 여기던 살리나스의 사람들도 하도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자 이제는 아예 남자, 여자, 자웅동체 이렇게 세 가지의 성을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요. 과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이렇듯 한 마을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상천외한 현상인 개배도세지. 특이하게도 개배도세지로 태어난 아이들은 자라면서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도 탈모가 생기지 않고 전립선이 커지지 않으며 얼굴에 여드름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개배도세지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된 탈모약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었지만 정작 살리나스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괴이한 풍습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이런 아이들이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어쩌면 몇 년 후에는 개배도세지보다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유전병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지. 소울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